국내 유일의 우주축제인 고흥우주항공축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고흥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. 인류의 위대한 비상 지구인에서 우주인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고흥우주터미널 개통식을 시작으로 1년에 단 한 번 축제 기간에만 개방하는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발사장 견학과 함께 고흥에서만 볼 수 있는 나로우와 누리호 실물 전시 등 다양한 우주항공 테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고흥군은 세계 13번째 우주센터인 나로우우주센터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.